여러분 안녕? 고인희 선생님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이오닉5에 대한 제가 친절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회생제동이 뭔지 알아요? 히트펌프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아줌마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인TV의 꼴입니다. 여러분 아이오닉5 다들 사전 예약하셨나요? 지금 뭐 뉴스에서 난리도 아니죠. 계약날 당일 18,000대가 예약이 됐다. 이번 연도 목표 판매량인 25,000대가 끝났다. 등등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가장 핫한 차는 아이오닉5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5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오는지 인기 컬러 순위와 가격표를 같이 보고 전기자동차를 입문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핵심 용어까지 저 고니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알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차를 주문하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장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주문하시면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니.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지나면 또 6달 기다리고 7달 기다리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으시고 제 리뷰 영상이라든지 다른 정보를 알아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은 조금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사자 라고 하시면 취소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출고 날짜가 잡혀도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제할 때 리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고민되시는 분들은 계약 걸어놓으시고 나중에 3개월쯤 뒤에서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 사이 동안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해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민되실까 봐 제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시승을 하고 왔거든요.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중요 정보만 알려드리면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청담 매장을 다녀왔는데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똑같거든요. 화이트하고 실버는 지금 주문하면 스탠다드 모델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고 롱레인지는 계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보조금 소식을 들으면서 작년에 주문하신 분들이 지금 다 롱레인지로 변환하는 바람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기약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6개월 걸리냐 1년 걸리냐 하니까 직원분들도 이거 대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도 지금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아이유닉과 테슬라 중에 뭐 사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계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받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계약 주문을 넣어놔야 된다. 자 그 다음은 현대 공식 가격표를 같이 보시죠. 일단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200에서 5250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5700만원 정도 하고 있죠. 참고로 이거는 세제 혜택 전 판매 가격입니다. 아직 세제 혜택 후에 판매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후에 가격과 차이가 약 300만원 차이가 났죠. 그래서 5200만원 그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5200만원에 세제 혜택을 했을 때 300만원이 빠지고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 총 합쳐서 1200만원이 빠지니까 익스클루시브는 약 3700만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5700이니까 한 4200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200이 빠질 수도 있고 300이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정도?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품목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조건 고르시는 건데 공통 품목으로 두 개가 있죠. 빌트인 캠하고 H트랙 H트랙이 사륜입니다. 번자식 사륜이고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빌트인 캠이 좋긴 한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빌트인 캠 옵션을 추가하시든 빼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트랙은 넣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륜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면은 안전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륜은 추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항시 사륜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는 후륜으로 다녔다가 그리고 사륜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은 확실히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선택품목 고를 수 있는 거는 지금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컨비니어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퓨트 1, 2 있고 프레스티지 쇼이스, 플래티넘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을 보시면은 자 익스클루시브 기본 품목과 함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위에 이런 기본적인 거 EGMP 플랫폼, 안전, 외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아래쪽의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눈치채셨죠? 익스클루시브 선택품목이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있는 익스클루시브 선택품목을 플러스하면은 프레스티지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정부에서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만 보조금 100%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5,700에서 옆쪽에 있는 옵션을 추가했을 때 6천만 원이 무조건 넘을 텐데 그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값 빼고 자동차의 기본 가격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션 추가했다고 해서 6천만 원 넣었는데 나 보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쉽게도 이게 아직까지 옵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기능인지 알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익스클루시브부터 먼저 볼까요? 기본 트림은 이 차의 핵심적인 특장점이 다 적혀있는데 일단은 위에부터 보죠. 이 GMP 플랫폼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요. 자, 조리가 중요한 건 몇 키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충전 시스템, 최대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18분 내에 80%까지 충전이 되고요. 이래 완충 시에는 최대 주행거리가 410에서 430km죠. 롱레인지 기준. 그리고 5분 충전으로 약 100km로 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충전기는 400V 충전기라는 거. 하이차저에서만 350kW급, 800W, 멀티 급속 충전기가 가능하니까 내 주변에 하이차저를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 하이차저 앱을 설치하시고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아주 쭉 내려가서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회생제동이 뭘까요? 달리고 있는 차량을 정지하기 위해선 큰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을 합니다. 제동이 들어오면 동시에 AC 전개 에너지를 이 뭔 개X! 더 쉽게 얘기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개 에너지로 다시 회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왜 넣을까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함이죠. 이거는 패드시프트가 있다며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단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차가 좀 답답하고 좀 꼴렁꼴렁거린다 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전기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런 지식 정도는 알고 가시면 어디서 좀 자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손레버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버튼이 아니라 핸드의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기어봉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벤츠 감성으로 이렇게 기어봉처럼 바뀌었고 누르면 파킹이고요. 돌려서 드라이빙, 중립, 후진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 옆쪽에 히트펌프 시스템은 배터리가 대신 전기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해서 배터리 사용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추운 날에 히터 많이 트시잖아요. 전기차에선 히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귀신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실내 공기로 배터리를 가열시켜서 혹한기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기술이에요. V2L은 우리 고라니분들은 아시죠? 외부로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거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는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 혜택으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500분을 추첨해서 실내 V2L을 무상으로 장착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시트 가운데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외부로 전력을 뺄 수 있는 어댑터가 장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 에코 프레들링 라인이라고 해서 이건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능 안전기술 전방충돌방지 보조는 기본이고 차로 이탈 방지도 기본이고요. 뭐 지능력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정차 및 재출발 기능 이거는 막히는 구간에서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했을 때 같이 출발해주는 그 기능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하고 후석 승객 알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전 보일까요? 6개 에어패 시스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타이어 공기와 경부장치 들어가 있고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한번 부딪혀서 튕겨나갈 때 이거를 제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연속 추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헤드램프가 MFI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빛을 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고 반사식으로 나가는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으로 쏘는 거는 이따 말씀드릴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장을 볼까요? 이거 너무 좋네요. 클러스터 12.3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선바이저는 햇빛 가리개고 스티어리 휠 열선 포함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 제잇의 크래쉬 패드 이 앞쪽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 앞쪽 가운데 있는 콘솔이 이렇게 앞뒤로 140mm 움직이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거 사람 나눌 때 개꿀? 다 툴고라 이 새끼야! 그리고 슬라이딩 글러브 박스가 들어가 있고 글러브 박스는 이 앞쪽에 서랍장을 얘기합니다. 8개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 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편히 보면은 듀얼 포로토 에어컨도 기본이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기본이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라고 해서 오토홀드 포함인데 오토홀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계속 멈춰있는 겁니다. 회생제동 컨트롤 패드시프트가 들어가서 패드시프트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회생제동을 그리고 스마트 파워 탈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트렁크 문이 전동식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동식 충전 도어가 들어가 있고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고요. 핸즈프리 현대 카페이까지 기본이네요. 내비션 무선 업데이트도 기본이고 이렇게 일반 오디오 시스템으로 6개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보시다가 이 용어 뭐예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스티지를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는 익스클루시프 선택품복이 들어간 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코 프레들린 라인 이것도 약간 이렇게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고 리사이클 팻 원사 도어 암레스트 암레스트는 팔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클래시 패드로도 쭉쭉쭉 바뀌고요. 안전기술도 호축박 충돌방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호축박이 센서가 하나 추가되나 봐요. 안전하차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리실 때 옆쪽에 뭐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앞뒤 글러스트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경고마고 같이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보조2 이걸 HDA2라고도 하는데 깜빡이를 넣었을 때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러면 테슬라 오토파일럿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토파일럿이 여기라면 HDA2는 요쯤에 있는 제가 느낀 정말 주관적인 느낌은 얘는 스마트폰이고 얘는 터치폰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식도 빠르고 정말 타보시면은 아 오토파일럿이 진짜 대단한 기술이구나 테슬라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분명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탔을 때는 기본적인 차의 본질은 현대나 아우디 이트론 같은 그런 차의 기본 틀이 더 잘 잡혀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고요. 테슬라는 차의 기본기보다는 그냥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뭔가 트렌드의 앞장서는 느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율주행이 3단계가 아닙니다. 3단계부터 이제 보조가 아닌 얘가 주체가 돼서 가는 건데 그 전에는 다 보조란 말이죠. 보조는 뭐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어쨌든 주체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짱이다. 막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잘 돼 있다. 이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해서 프로젝션은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렌즈가 들어가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직선을 쏴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은 반사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인치 휠, 미션 타이어가 이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바람개비 모양의 휠로 바뀌죠. 그 내장 시트도 천연가죽 시트 안에 들어가고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한국 이코노미 탔을 때 이렇게 눕는 거 있죠. 그 시트 편하게 눕을 수 있는 그 시트를 얘기하고요. 네 동승석도 전동 시트로 바뀌네요.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냥 1열은 다 컴포트 시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의를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현대 디지털 키도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바뀌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나머지 옵션인데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솔라루프, 비젼루프, 디지털 사이드미러 요건데 파킹 어시스트는 뒤쪽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후추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옆쪽 사이드미러까지 카메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플러스인데요. 컴포트 플러스는 뭘까요? 2열 전동 슬라이드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자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고 열선 시트, 그리고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 수동 시트 커튼인데 즉 2열에 굉장히 옵션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2열에 이렇게 전동 슬라이드 시트가 들어가는 건 전 제네시스에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차가 아이유닉5다. 비젼루프하고 솔라루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비젼루프는 위에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있는 거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썬루프고 솔라루프는 태양광 충전 패널이 들어간 썬루프입니다. 근데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좋아지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비젼루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뭐 나들이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그 감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어떤 건지 아시죠? 사이드미러가 거울이 아닌 카메라가 들어가서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을 안쪽에 디스플레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이틀온 때도 시승을 해왔지만 맨 처음에 좀 어색하긴 한데 막상 써보면 사각지대도 오히려 더 잘 잡아주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괜찮긴 한데 고장이 났을 때 수입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빼놓은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가 총 외장은 9가지 내장은 4가지가 있는데 외장 9가지 중에 2가지가 무광이고요. 유광은 7가지죠.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무광이 좋으시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무광 추가 비용이 20만 원이니까 이건 꼭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인기 컬러가 뭔지 사람들은 어떤 컬러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1등은 아틀라스 화이트입니다. 자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동승석 컬렉션 컴포트 시트라든지 일치빈치 휠 등등 아이오닛 바이브의 신기능 등 특장점들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프레스티지 가는 거고요. 필요가 없다면 익스클루시브를 가시는 건데 사실 카페에서도 지금 아는 분들이 이미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차피 차라는 게 1년마다 바꿀 사람 2년마다 바꿀 사람보다는 5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못 쓰는 것보단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모든 신기능들이 다른 차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 어?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차의 품격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 깡통 사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5천만 원이 넘는 차는 다들 프레스티지 등급은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옵션이 더 들어가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프레스티지 등급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건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다 프레스티지 가니까 나는 굳이 막 필요 없는 기능까지 넣어서 익스클루시브를 포기하고 프레스티지 간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트림을 선택할 거냐고요? 그건 전 당연히 프롭 가죠. 자 이렇게 오늘 아이오니5 실제 모습과 인기 컬러, 가격표 분석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테슬러가 전기차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도 현대가 정말 이번에 이를 갈았구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지금 확실히 카페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람 반응들도 뭔가 되게 고무적이고 호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나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시승을 해보진 않았지만 부디 지난 코나 같은 그런 사태가 없길 바라고 이번 아이오니그 시발점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른 브랜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 오히려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아이오니5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동생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랍스까지 한 번씩만 꼭 누르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뵐게요. 바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